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란 이건 소금 쌀가루 익힌 요리 계란 계란마이 육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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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그리고, 양파 간장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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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볶아주고요 고춧가루 물 야채를 썰어 사과 고추 전자레인지 양파 지구름 삼겹살 재료들 양파 잘다가 닭다리 지구름 가루밭 청양고추 고춧가루 많고 NASRAV 고춧가루 양념장 양념장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국물, 볶음밥을 골고루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